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플러스로 최소원씨가 지금 8년 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억울한 면들이 많죠 좌쪽에서는, 좌쪽에서는 아니라 좌쪽도 김영철 탄핵 청문회가 있기 전부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최소원씨에 대한 동정의식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팩트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탄핵 전국대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나 정치인들 대다수의 이런 것들이나 알면서 이렇게 은폐하고 있는 거지 사실상 이거는 뭐 법치 국가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최소원씨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법적으로도 충분히 무죄가 입증이 다 됐고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8년 9년을 옥살이를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을 드리는 건 이게 적절할지 부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최소원씨는 인민재판의 탄핵의 희생물이다 재물로 받쳐지고 있다 이거 말고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실이 다 밝혀지고 무죄라고 지들이 판결을 했는데도 왜 안 풀어줍니까 자 이게 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단독입니다 이 윤석열 한동훈 빼고 추경호 등과 만찬을 한다 지금 보면은 이 근 며칠 상황만 보더라도 또 한동훈의 행태를 보더라도요 마치 이 스토커가 스토킹을 하듯이 저는 솔직히 스토킹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정치쇼라고 저는 봅니다 일간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절대 싸우지 못한다 그거는 제가 뭐 초지일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보게 되면 여러 방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치쇼 말고 다른 편으로 본다면 마치 한동훈이가 스토커가 돼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스토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는 전방위로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한동훈 입장에서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 돼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또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쇼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통령과의 독대를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를 알리고 싶어서 쇼질을 하고 싶어서 출구장창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독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며칠 전에 고기 파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하고 난 다음에 뭐 만찬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고기를 먹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야채를 집어먹어라 이렇게 딱딱딱 로봇처럼 짜여져 있는 스케줄이 아니잖아요 그럼 먹으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발언 기회가 많은데 입에다 테이프질 해놨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럼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의료 대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지가 또 술을 안 먹는다? 그러면 지 좋아하는 콜라나 사이다나 물로 컴배하면 되는 거지 이런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독대를 안 해줬다 발언 기회를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리석고 초딩 이하의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입에다가 무슨 테이핑 처리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말을 많이 했다 말 끝나고 두 시간 내내 만찬에 내내 혼자 먹으면서 막 너네들 말하지 마 내가 얘기할 거야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치를 어렵게 볼 것도 없어요 이것들이 하는 쇼에 대해서는 어렵게 볼 게 없다는 얘기야 충분히 먹으면서 그거는 그렇고 저렇고 둘이 독대를 해야지만 대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 또 남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야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음에 또 독대를 쳐 스토커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대머리 사진을 올려놓고 대머리 스토커 대통령을 스토킹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스토커다 스토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본인 한동훈이 입지가 너무 좁아져 있고 대국민을 지지자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과시용 한동훈이 보세요 국군의 날 보는데 항상 이래 자기는 왔어 삐져 있는 항상 삐져 있느냐 이게 좌쪽에서 보나 중도나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추잡하고 창피한 짓거리입니까 쇼라는 거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러더라도 국민들이 보는 그런 화면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분이 나쁘더라도 악수하고 웃으면서 네 뒤에 가서 투덜투덜 되더라도 근데 얘는 반대야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기분 나쁜 걸 다 표현해 여러분 보셨잖아요 한동훈은 항상 그래요 근데 얘는 정치를 하면 안 돼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4.10 총선 또 4.10 총선 이후 총선 백서가 늦어지는 이후 총선 백서를 조작한 이후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정치인들이 법조계 특히 검사 출신들도 많이 있지만 많이 바뀐단 말이야 정치를 하면서 근데 이 한동훈이라는 놈은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검사의 탈을 단 1도 벗어나지 못해요 잘못된 거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죠 또 본인의 특징인 검사로서의 이 조작검사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이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총선 백서를 조작질을 하고 자빠졌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나만 잘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 변화의 조짐이 요만큼도 보이질 않아요 본인만 잘난 거야 그래서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라면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낮은 자세에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예요 그런 한동훈의 입장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본인이 그럴 겨를이 없어요 전방위로 본인이 저질러놓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조작에 대한 게 여기저기 터지고 있죠 또 어저께 요 며칠 내가 말씀드리지만 SK 채태원과 공모한 또 박근혜 정권의 김수남 특수보험과 또 공모를 한 김한수의 태블릿 신규 계약서 위조 뭐 이런 것들 장시호의 모의 위증 교사 등등등 많은 것들이 터지고 정치적인 입지가 커버가 된다면 괜찮은데 하는 짓거리가 이러니까 그나마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툴툴툴툴 다 떠나가고 비전이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도 다 떠나가고 비전이 없으니까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답이 나오니까 하는 짓거리가 완전 생뚜X처럼 그냥 독불장군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혼자 모든 것은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제일 잘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뛰고 가발이 들썩들썩들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본인 입장에서 선순환적으로 정치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적으로 계속 계속 날이 갈수록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안 좋은 행태가 자꾸 보여지게 되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속일러야 속일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표정으로 이게 또 표출이 되고 점점 더 자기 위주로만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 지지율은 추락하고 상대 진영의 이재명이라는 저는 범죄자 중에 범죄자한테도 거의 더블스코어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래놓고 모순 보궐선거에 나가서 재보궐에 나가서 자기가 홍보를 해주겠다 그냥 틀어박혀 있어 인마 안 나오는 게 나아 인마 한동훈 너는 나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서 표 떨어지는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지방선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대선준비 어떻게 할 거야 시기적으로 지금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를 수사하고 있는 이 찰나에 정치는 이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재명이 11월달에 이제 각종 판결이 나고 늦어도 아마 내년 초정도면 최종 대법원 선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내년 2025년 중반 이내에 날아갈 텐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정치적인 부분들이 권력이 다 빠지면서 이재명이가 이제 교체가 되겠죠 누가 되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준비를 하고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대로 된 보수 우파의 면모를 보여줬을 때 상반된 느낌을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지지율을 쫙 차고 올라오고 국민의 민의를 딱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이 가고 있어요 이놈이 잘못하면 이재명이 잘못하면 한동훈은 더 잘못하고 둘이 요지란하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국민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게 더블스코어예요 더블스코어 이재명 같은 놈하고 더블스코어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씁쓸한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순화를 시키려면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서 좀 귀찮고 좀 무료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우리 후손과 자유대한민국 우리 또 우파를 또 위해서라도 댓글이라든지 진실을 말하는 저 말고 또 다른 유튜버 언론들 언론은 없겠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면서 비판할 건 강력하게 비판하고 칭찬할 건 또 강력하게 또 칭찬을 해줘야 그게 민심 민의가 되는 거예요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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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